먹기 쉽게 는 제일 거야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쫙 써버렸습니다. 누르면 물이 나갑니다. 물이 있으면 물속에다 이렇게 문을 넣고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 쭉 놓으면 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다가 만져보라고 하다가 얼굴에다가 얼굴에다가 존중을 쏘는거죠 이걸 이제 만져보라고 터치 터치 후우우우우우 이렇게 살짝 네, 화면 볼 수 크게... 던져주면 뿅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. 좀 너무 놀랄어 탓 ertain! 이즈 이즈 이즈